허경영 강연 어로 모든 것은 섭리 모든 것이 내가 기준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모든 것은 내 방법대로 한다. 나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유언비어를 남기지 마라. 모든 것은 섭리이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섭리이다. 처음 목격하는 것이다. 국가혁명당과 트럼프에게 에너지를 넣어 주었다. 트럼프가 고마운 줄을 모른다. 우리의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미 경제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은행장과 미 대통령 두 명이 실세이다. 금리를 올리면 대통령이 쫓겨나게 되어 있다. 금리 올리면 한국도 올라가고 주변 국가가 무너진다. 라이벌 관계가 연준장과 대통령이다. 연준 이사장의 에너지를 빼버렸다. 3월 6일이 되니까 금리를 동결한다. 라고 얘기 나왔다. 트럼프의 힘을 실어주니까 연준장이 깨갱했다. 허경량강년 1173회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6일이 되니까요.